나는 왜 이렇게 하면 빨개지지? 그것까지 하면 왜 올라와요? 아 형 그까지 메이크업을 해야겠어 야 얘 알았대!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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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? 짜장기 가지셨어 짜장, 짜장이야? 100%예요 짜장 가지 방송! 야 100%래 한 번만 그냥 해주게 해보면 안 돼요? 짜장 아니라니까 정우야 너 짜장이지? 짜장이지? 짬뽕입니다 자 이리 와! 짜장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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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말 들어봐 지금 이 많은 난리통에 광수가 너무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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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저 한 번만 해서 아니 저 광수가 화를 못 웃고 있어 지금 짱은 걸리고 나서 없었어요 자 그러면 눈 감수요 우리도 그거 한번 할게요 눈 감수요 눈 감수요 짜장에서 손 들은 거 같은데 짜장인 사람 손을 드세요 하나 둘 셋 광수야 빨리 들어 자 얼마나 안 들었어 지금 광수야 너만 안 들었다고 광수야! 나는 광수를 잘할 수 있어 아니야 광수 아니야 아니야 광수야 여러분 정말 저랑 알아요 아유 정민이야 제가 광수 얼마나 잘 알아요 그래 그래 재석이 형은 아무도 의심 안 하시나요? 자 광수야! 광수야! 정말 내가 투수할 수 있다라고 내가 이거 증명해 아 진짜로? 정말로? 정말로? 광수야 아니 광수라니까 짜장 아니죠? 저.. 난 짜장 아니죠? 광수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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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조건 가자! 광수로 갈게요 아직 오는 게 안 되는데 네! 알겠습니다! 아닌데 시간은 다 활용을 하셔야 해요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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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하나 둘 둘 하나 둘 셋 광수 هو 광수야! 하나 나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성욱이 형 같아 광수 맞아 하나 둘 셋 성욱이 형 같아 있어 네 내리구 못 속인다 매리구 못 속인다 뭐야 아이 구현아 우리야 어떻게 하냐 우리야 어떻게 하냐 우리야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야 너한테 뭘 안 주는 이유를 알려 형이 애가 날도 안 하고. 옆에서 얘기할 수 없어. 형님 우리 알아서. 야 그래 너 왜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. 야 우리 이거 다 맞히네 진짜. 어떻게 그렇게 잘 맞히냐. 우리 알아서. 아니 이거 추가하고 가야 돼. 네가 봐. 아니야. 아니 이번에. 안 줄 거라는 얘기를 다 속여서 광수 줬을 수도 있어. 아니 감사합니다. 자장해. 100%예요. 과장 가진. 야 100%네. 방수. 야 100%네. 한 번만 그냥 해 지금 해보면 안 돼요? 형. 사랑한다 지효야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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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한다 지효야. 좋아 Louisiana. here we go. here we go. 1 3 2 2 2 1 나 정태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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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팀장님!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! 일곱 개의 가방을 모두 모아 고동완 보수에게 전달하는 중 최종 우승입니다 지금까지 위치가 알려진 가방은 6개의 나무자 상경이 어디인가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개 하고 2개 하니까 뺏어야 되냐?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교육동 2개, 본관 2개예요 일단 영어포에 있는 건 빨리 찾자 본관을 찍어서 찾죠 전화 지금 갖고 있어 어 어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